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가수 송가인이 2022년 인천국제공항 명예수문장으로 활동합니다. 지난 26일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는 송가인이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개최되는 2022년 인천국제공항 명예수문장 임명식에서 올해 명예수문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문화재재단 홍보대사로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발벗고 나서고 있는 송가인은 이번 인천공항 수문장 교대식을 비롯해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송가인은 지난 4월 세 번째 정규앨범 연가를 발매하고 약 3년 만에 전국투어 콘서트를 개최하며 전국 각지에서 팬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쁜 와중에도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 쓰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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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